제 꿈은 물론 모델이지만 모델계에서도 내 이름 황재훈 이름만 석자만 돼도 다 어느 누가 아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들어올 때 후회했다기보다는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힘들었던 적은 많아요 그냥 지금도 그렇고 모델이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되게 화려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 뒤에는 항상 다이어트 해야 되고 항상 연습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게 힘든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힘든 점은 많았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게 힘들었을 때 쇼 한번 썼을 때 그 맛을 보면 그 힘들었던 게 다 잊어지고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 끝까지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빨리 런웨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본보기가 되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고 싶어요. 국내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해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예요. 남들이 제 이름 들었을 때 다 아는 모델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연기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계적인 무대도 있어요. 한국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많이 활동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정주 화이팅 정주 화이팅 화이팅 취향 액장님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